멀쩡하나봐라 멀쩡하나봐라 네, 착석해 주시고요 아 한 분 한 분 이제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우리 박객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인데요 우리 최종원 감독님부터 대단한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종원 이고요 이 영화는 외계의 존재와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인간들에 대한 사귀만을 다하는 모험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땀이 안 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열심히 같이 했습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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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더 많은 분들 사인이랑 사진 찍어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원으로 또 반갑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기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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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이번 외계인 1부에서 첫눈 손을 찾아 이한 영을 맡았고요 행복한 영화를 찍어서 그런지 빨리 하는 카페를 왔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벌써 사랑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영화 만약에 이제 만나시면 더워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 많이 해주시고 좋겠고요 음... 재밌게 보시면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무대 인사를 하고 있네 오늘 얘기 재밌게 재밌게 하고 어... 나중에 또 마지막 인사네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요 박수 해주세요 박수 해주세요 박수 공부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니 여기 좀 사우나가 돼가지고 아... 이런데 어... 너무 더우실 텐데 어... 조금만 더 참아줄게요 우리 같이 힘을 내고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손이 접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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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랜 시간 기대가 있어서 너무나 많아 됐고요 어... 우리 감독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영화 보시면 아마 아마 깜짝 놀라실 거니까 네 많이 기대해주시고 재밌게 보시면 많이 이렇게 환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준이 씨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만 지워주십니다 와 같은 앨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어... 이 열기에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진짜 건강파 이거 바로 바로 하셨는데요 액션 기대 액션 기대 액션 기대 누구 액션 누구 액션 전부 전부 액션 예 좋습니다 phony 혹단 제보 사랑스러워 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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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s 영화가 영화가 joey 액션 기대 나오고 사랑스러워 나왔어요 또 조준이 씨 생각나세요? 여러 명화 네 여러분들을 위한 영화다 깔끔하네요 김오비 씨 감독 최 armored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아 소위 말하는 찢었어요 다섯 글자로 감독, 재덕은 감독님! 하셔야죠 그러면 다섯 글자 저는 안하는 영상이면서 해줘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마지막 류준열씨입니다 재덕은 감독 저희도.. 선에 손잡고 아, 선에 손잡고? 아, 좋습니다 연인이건 가족이건 친구들이건 좋습니다 요 말들로, 요 다섯 글자 단어들로 이 영화가 한 번에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 개봉 이래 어떤 궁금증 풀어보시길 바라겠구요 이제부터 쇼케이스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에 계신 조은지 씨부터요 네, 정말 387일동안 정말 많은 스태프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정말 많이 하시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많이 좀 봐주시구요 보신만큼 또 찍으신 사진들 많이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의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끝까지는 행복과 행복이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1일 개봉하는 웨딩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구요 저에게 품 많이 받고 갑니다 완전 건강하시고 7월 21일 영화관에서 다시 환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보고 더욱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좋은 배우들하고 작업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에서 즐거움을 느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구요 자, 이제 마지막 공식 포토타임 순서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된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아까 찍은 사진 중에 이제 배우분들 혹시라도 눈 돌아간 사진이나 눈 감은 사진은 지워주시고 진짜 멋있는 사진을 지금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자를 정리할 동안 배우분들과 감독님 제대시만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여성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공식 포토타임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의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훈련해주시죠 최정환 감독님과 킹우윤 배우님 킹테리 배우님 규준 배우님 소지선배우님 그리고 조우진 배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로 어디에서든가 자, 먼저 왼쪽의 두 방객들 가르쳐주시구요 제가 왼쪽의 1도 하면 화이팅으로 외치겠습니다 왼쪽의 1도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에는 가운데쪽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우리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포토그래퍼 모델을 향해서 왼쪽의 1도 화이팅! 화이팅! 자, 뒤쪽에 반대 분들을 향해서라고 화이팅을 하실게요 반대 분들과 우주의 1도 향해 왼쪽의 1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말아봐 주시구요 우리 반대 분들을 향해 왼쪽의 1도 많은 사랑 받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김페리 하트를 요청하셨습니다 백독 하트 우리 김페리씨가 느리고 있는 포즈인데 자, 왼쪽부터 바꿔주시구요 우리 김페리 하트를 백분들이 모두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 둘, 셋 자, 백독 다운 한쪽 우리 공식 풍경 백독원을 향해 봐주세요 김페리 하트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뒤쪽에 추진을 향해서 다시한번 하나, 둘, 셋 다운대쪽이요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보증은요 외계 플러스인인 만큼 팔로 플러스 분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비교 바라봐 주실까요? 팔로 플러스 요렇게 십자가 플러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구요 외계인 외계 플러스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운대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외계 플러스인 요 플러스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구요 외계인 1부 추억 이수일 행복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섯 분의 배우분들 까놀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량 부탁드립니다 수고량 주신 명객분들 배우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21일 수요일 내려와야 됩니다.